삶을 예술로 가꾸어 가시는 alp 도바님 모두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시작된 깨어나기 수련비 할인이 계속됩니다. 544기 아침 햇살 고희기념 깨어나기부터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alp 깨어나기 할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도바님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할인 혜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전해주세요. 깨어나기 수련에 참가하실 때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겉옷, 속옷은 3벌 이상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한 평상복도 준비해주세요. 티셔츠로 3벌 이상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니 두꺼운 외투도 한 벌 준비해주세요. 칫솔과 수건 등 세면도구를 준비하시고 신발은 가급적이면 편안한 것으로 신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원이 많아 조기에 마감할 경우 먼저 입금하신 순서대로 접수됩니다. 마감 후 입금하신 분은 2월 23일에 진행되는 548기로 접수해드립니다. 영상에 표시되는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는 잊지 말고 꼭 작성해주세요. 참가 신청서는 영상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잡으세요. 미타쿠에오야신 아 숨채요 감사합니다.